자 제일 첫 번째 계약 제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계약 제도를 보는데 전체 액기스도 같이 먼저 보고 안에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. 제일 먼저 전통계약 방식이 있습니다. 이 전통계약 방식에는 직영 방식 직접 하는 거죠. 직영이라고 하는 건 직접 하는 거고 도급이라고 하는 건 제3자한테 도급을 주는 거죠. 그 다음에 공동도급 이 도급을 주는데 두 회사가 같이 하는 거예요. 두 개 회사 이상이 같이 동시하는 걸 공동도급이다라고 그럽니다. 이 도급에는 공사 실시방식이 있고 공사비 지불 방식이 있습니다. 이 공사 실시방식에는 일식도급 그러면은 한 번에 다 주는 거죠. 싹 다 한 번에 다 주는 거고 분할 도급은 뭐 하는 겁니까? 분할해서 주는 거죠. 분할해서. 그래서 토공은 토공대로 기초공사는 기초공사대로 그 다음에 마감은 마감대로 따로따로 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공사별 도급제도. 이 분할 도급을 좀 더 구체화한 겁니다. 구체화하면서 만일에 똑같이 철근콩코리터를 주는데 지하에는 토공하는 업체. 즉 탑다운이면 탑다운하는 업체가 철근콩코리터를 같이 하고 지상은 지상대로 다르게 하고 이렇게 좀 더 세분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하나는 공사비 지불 방식에서는 단가계약입니다. 전체 단가만 두고 계약을 하는 거죠. 아주 급한 공사입니다. 시급한 공사가 나온다 그러면은 물량이 안 나왔으니까 단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 다음에 정액계약. 전체 총공사금을 딱 정해놔는 거죠. 딱 정해가지고 그 공사를 갖다가 하는 계약이 정액도급이다. 그 다음에 실비정산 보수가산지교. 실비. 실비는 정산하고 실제 들어가는 돈은 정산하고 그에 대한 보수는 이익금은 더 가산해 준다라고 하는 게 실비정산 보수가산식 도급제도다.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. 네 가지는 이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전통계약 방식이 있고요. 자 그 다음에 변화된 계약 방식. 변화된 계약 방식 그러면은 제일 먼저 턴키 방식입니다. 턴키. 턴. 키. 키를 돌려준다라는 뜻이죠. 키만 돌려주면은 건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키만 돌리면은 건물을 쓸 수 있다고 해서 턴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설계 시공을 한 업체한테 다 같이 줘버리는 거죠. 한 업체한테 주는 게 바로 턴키 방식이다. 그래서 디자인 빌드 방식과 디자인 매니저 방식. 나중에 다 설명을 다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공사 관리 계약 방식. 그래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콘트랙트야 그래갖고 CM 제도입니다. CM 제도. 그래서 CM 제도에는 CM의 일반적인 유행에 따라서 CM4P 대리인행 CM이 있고 CM에 떨어질 것 그래서 시공자형 CM이 있습니다. 그래서 계약 유행에 따라서는 ACM이 있고 XCM, OCM, GMPCM이 있다고 해서 이어서 강의를 좀 구체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.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. 그래서 PM 제도가 있습니다. 프로젝트 매니지먼트. 그 다음에 SOC 사업. SOC 사업. 저 BOT 등의 한 네 가지의 SOC 사업을 강의를 갖다가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파트너닝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할 겁니다. 그래서 변화된 계약 방식에는 크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전통 계약 방식부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